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를 하는 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같이 6월 모평 지구학 2 해설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본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은 어떤 이유건 간에 빡세요.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서 반드시 얻어가야 될 것들이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가를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해설강의를 들으면서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아,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서 문항을 풀어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그러면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와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항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단면도를 해석하는 거고 정답률이 80%입니다.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석회암층은 고생될 때 퇴적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석회암층은 어디 있습니까? 석회암층. 여기 있네요. 지금 암모나이트 있네요. 그렇죠? 중생대 표준화석이죠? 틀렸습니다. 자, 니은. 안사람은 응회암층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자, 안사람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응회암 어디 있습니까? 응회암. 응회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당연히 먼저 생성됐겠죠. 위에 보면 또 부정압도 보이네요. 맞았습니다. 디귿. 쉘층과 사암층 사이에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다. 자, 사암층. 쉘층하고 여러분들 사암층 사이래요. 자, 봅시다. 쉘, 여기 있죠? 쉘. 사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뭐예요? 부정압 보이네요.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보였다. 맞습니다. 답은 니은과 티귿. 쉬운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 볼게요. 자, 그림은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는 지구가 흡수한 연평균 태양복사에너지와 방출한 연평균 지구복사에너지를 위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주 나오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움푹 들어간 건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적도 부근에 구름만이 만들어져서 이런 현상 나타납니다. 알겠죠? 알베도가 좀 커지는 편이죠. 재미있는 게 이게 일단은 기억되기 쉬워요. 에너지 과잉이다. 맞았어요. 맞고 당연히. 니은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에서 남북방향 에너지 수송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일 많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알겠죠? 최대야. 최대. 에너지 수송량 최대인 지점. 오케이? 왜? 경계라서 그래요. 여러분 차가운 물체랑 뜨거운 물체랑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경계에서 에너지의 교환이 가장 많이 일어나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디귿 보면 태양복사에서 최대 에너지 세기의 강도를 내는 파장은 가시광선 영역이 있다. 이게 재미있는 문제가 나온 게 이거는 조금 자료만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배경 지식이 좀 필요했어요. 개인적으로 이 문제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내신 문제처럼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디귿은 당연히 맞는 말인데 이거는 배경 지식이 좀 있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 좀 가닥이 잡히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여러분들 내용을 좀 공부하도록 하세요. 정답률 72%라 그렇게 낮은 건 아닌데 그래도 학생들이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퇴적암 중 역암, 규조토, 암염을 구변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역암과 규조토 중에 하나이다. 볼게요. 일단은 쇄설성 퇴적암인가? 모르겠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뭐예요? 역암이 쇄설성 퇴적암이죠. 역사 쉐이 기억해 두세요. 역사 쉐이. 역암, 사암, 쉐이, 리암. 자, 아니오로 갔어요. 규조토랑 암염 들어갔네요. 그래서 얘 했는데 암염이었고요. 아니오가 규조토가 들어갔네요. 규조토. 자, 그럼 해봅시다. 기억. A는 직경 2mm 이상의 입자를 포함한다. 그렇죠. 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이 자갈이죠. 역암. 그죠? 맞습니다. 자, 니은 봅시다. 니은 보면 화학적 퇴적암인가는 동그라미 기억이에요. 맞아요. 암염은 여러분들 증발 잔류물이죠. 화학적 퇴적암은 증발 잔류물과 침전물 두 개로 나뉘죠.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이고요. 디귿. B는 주로 규질 생물체가 퇴적되어 생성된다. 그렇죠. 규조토니까 규질 생물체들이 퇴적되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어요. 오케이. 쉬운 문제죠. 정답률이 78%. 자, 4번 가봅시다. 4번은 정답률이 66%예요. 66%. 1번과 4번을 많이 골랐네요. 그렇죠? 기억 때문에 많이 좀 헷갈려 했는데 여러분들. 자, 봅시다. 기억 보면 B에서 방추충 화석이 발견된대요. 여러분들 방추충 언제 거예요? 고생될 거잖아. 삼필갑방. 이렇게 가죠? 삼필충 필석갑주어 방추충. 아니, 삼필. 그렇죠? 삼필갑방.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봐봐. B는 어느 지층이야? 포항을 포함하고 있죠? 신생대 거잖아. A가 뭐야? 고생대 거. C가 중생대 지층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C에는 응애암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자주 나왔던 선지입니다. 예전에는 화산암이 나타난다고 나왔는데 이제는 응애암이 나타난다고 나와 있죠? C에 여러분들 굉장히 응애암으로 되어 있는 산 중에 주명한 게 경북 청송에 주황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산입니다. 그 근처 사는 학생들은 많이 맞췄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D급 봅시다. 지층의 생성 수선은 A, B, C 순위다. 자, A, C, B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 이것도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 잘 다져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여러분들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돼요. 꼼꼼하게 합시다. 알겠죠? 답 2번. 정답 66% 상당히 낮죠? 학생들과 차단이 outros reserve입니다. 1번ar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